김준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논란 민주당은요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대통령실에 따져 묻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김준표 전 의장의 회고록 처음에 회고록이 보도가 됐을 때는 파장이 좀 컸는데 지난 주말에 김준표 전 의장이 의도와 달리 논란이 됐다 유감이다 이렇게 해명하면서 좀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의자님이 좀 한 발 빼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디 가겠습니까 진실일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사실이겠죠 그렇게 보세요 그럼요 김준표 의장님이 그동안의 어떤 의정생활이라든가 저희들이 쭉 봐왔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만남에서 있었던 얘기에 대한 충격을 회고록에 담았기 때문에 그건 진실이라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윤석열 정권에서 해왔던 행태 행위 언어 이것을 봤을 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리적 의심이 합리적 사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김준표 의장을 처음에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사족을 다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럼 그다음에 톤을 낮췄어요 왜 그랬다고 보세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회고록에서 담았던 내용에 대한 어떤 부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진실은 저는 어디 가겠습니까 이것을 김준표 의장님의 회고록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봐야 되겠죠 이걸 그러면 오늘 운영위에서 물으실 생각인걸 아마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 의원들이 뭐에 대해서 물으실 계획이세요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대통령 언어가 이런 것들이 왜 형성이 됐고 그것이 대통령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국정 운영하는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반적 상식의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대통령께서 그동안 선거에서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 이건 완전히 상식과는 먼 생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특정 세력에서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이라고 이태원 참사의 문제를 대통령이 바라봤느냐 그러면 대통령의 이러한 현실 인식 수준이 국정 운영에 반영됐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뢰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의원님 김진표 국회의장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고심을 잃을 수 있었다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인 소수 의견에 보고되고 있는가 아닌 우려를 전하려는 취지였다 이걸 국민의힘이 그대로 받았어요 국민들이 제기한 작은 가능성만큼 치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김진표 전 의장이 국민의힘 쪽 손을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는 않죠 지금 의장 입장에서는 퇴임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니까 의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여기에 정치의 쟁점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정책 판단에 의해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지 그 진실은 어디 가겠습니까 회고록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고 김진표 의장님과 만났던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박홍근 전 원내대표 얘기하셨죠 박홍근 대표도 그렇고 김진표 의장님이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얘기들을 간간히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들을 바라봤을 때는 그 회고록의 내용이 사실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에서 이거 말고 또 쟁점이 뭐가 있어요 해병 관련된 순직 해병과 관련된 대통령실의 유선 개입 의혹에 대한 부분을 보도됐던 부분들이 있고 그것을 정리해서 아마 사실 확인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김건희 의사의 명품팩 수수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전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현안 쟁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의원들이 충분히 준비를 해서 질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련되어 있는 전국의 떠들썩하게 하는 모든 쟁점들에 대해서 대통령 실장과 수석들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에게는 할당된 시간이 사실 첫 질의가 7분이에요 7분 7분이고 3분이고 3분 이렇게 되는 건데 저도 이제 배준영 수석과 질의에 대한 시간을 협의를 하다 보니까 사례가 있더라고요 7분 5분이 있고 7분 3분이 있고 5분 3분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5분 3분으로 줄이자고 하는데 저는 7분 5분 하자 그렇게 팽팽하게 맞서다가 7분 3분으로 타입받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국회 국민청원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방금 전에 저희가 확인했던 한 78만 명 정도 됐던 것 같고 상당하군요 이거 탄핵 진짜 출신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20일 남았거든요 아니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보다는 국민국회의 국민청원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거 일단 지금 78만 명이면 법제사법위원회 갔다가 그렇죠 법사위로 가서 법사위에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있어요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청원심사 과정을 거치게 돼 있죠 그 심사하고 본인이 넘기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심사하고 본인이 넘기게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요건에 갖추는 것인지 이게 적절한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청원심사위원회의 의원들께서 충분하게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이게 원래는 이제 법안 같은 거를 청원하는 거잖아요 그 법안은 뭐 원래대로 하던 대로 심사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쨌든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20일 남았는데 만약에 진짜 100만을 넘긴다고 하면 이걸 그냥 뭐 무시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걸로 받아서 탄핵을 추진하기도 그렇고 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제 탄핵을 추진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 청원 자체가 국민의 민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역대 정권에서 이렇게 탄핵 청원을 하고 이런 뉴스가 됐던 적 있습니까? 지금 이준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의 분노가 그대로 드러난 거고 그 바로미터가 이런 청원을 해달라고 하는 민의의 물고가 이렇게 터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다 그냥 답은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 추해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의원들이 답을 내겠죠 그걸 민의당이 이걸 하라 마라 이런 어떤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하라 마라는 아니지만 청원에 대한 답은 줘야 되기 때문에 청원 그건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답을 주겠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핵심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이런 청원심사가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총선 전부터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총선 끝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그냥 DNA 복원의 법칙으로 대통령실이 과거처럼 독주체제 만들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민주당 의원들의 실제 탄핵에 대한 속내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죠 아니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서 2년은 지난 2년도 길었다 뭐 이런 발언들도 나오고 그런 발언은 민심에 반영이 있겠죠 의원들이 공개 회의에서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런 민심을 듣게 되거든요 그건 자연스럽게 얘기했다고 보는 거지 그것을 실제 움직이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러면 의원들의 지역에서 듣고는 실제 민심하고 민주당에서 진짜 실제로 추진하는 것과는 별개다 다른 문제다 왜 그러냐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법적인 문제고 위법사항이 드러났을 경우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민심이 이렇다고 해서 그것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는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죠 지난주 최상병 특검법 장위집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부인 김건희 회사의 개입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뛰어넘는 최악의 국정농단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국정농단 얘기를 꺼냈는데 이게 아마 jtbc에서 보도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 이모 씨가 골프 모임 추진하던 사이가 아니냐 이 의혹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이거 만약에 밝혀지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요 밝혀지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최애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마 본회의가 열리면 최애병 특검법을 추진을 해서 대통령실이 정말 정당하다고 하면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최애병 특검법을 받으라고 하는 것을 더 우리가 강조하게 되고 국민들이 여론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난 입법청문회에서도 과정에서 봤듯이 최애병 특검 최애병과 관련된 대통령실의 연관자들의 위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심각하다는 것을 국민이 진짜 목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임성근 사단장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대통령실이 그것도 대통령이 수많은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서 보호했느냐 이 관계도에 대한 진실에 대한 의혹의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정총론의 법서연정을 묻고 임성근 사단도 잘 모르겠다고 했던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jtbc 보도도 그렇고 임성근 사단장이 결국은 대통령실 특히 영부인과 관계에 대한 얘기들의 의혹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제대로 된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민주당에서는 이 모든 최상병 문제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 문제 여기에 최종 결정권자가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봤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의혹들이 지금 그것을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되겠죠 그러면 이 보도로 인해서 박찬대 진무대행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그 중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것이 국정 개입으로서의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에 국정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의혹들에 대한 보도들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박찬대 대표가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원론적인 입장이다 알겠습니다 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가 전당대 후보가 이거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만 하겠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거기다가 개혁신당의 천안호 원내대표는 대한변협의 추척권을 주는 그리고 브리핑 횟수를 제한하는 중재안을 해놨던데 이 안에 대한 입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는 대통령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 해병대 수많은 권력기관들이 관여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면 당사자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특검을 추천한다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예를 들어 대통령실이라든가 국민의힘에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라든가 무슨 제3자 대법원장 추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보다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선출된 정당성을 받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력기관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야당 추천한 특검이 이 사실을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닿아가고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분위기로 보면 민주당 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또 재해결 꼭 안 되면 아니 거부권을 왜 행사합니까?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게 국민의 명령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데 대통령이라든가 대통령실이라든가 지금 국민의힘이 이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할 거로 봅니까? 아니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그 민심의 저항도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탄핵청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맥락을 읽어야지 단순하게 지금 민심을 거부해서 탄핵청원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최혜병 특검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민심을 거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회원님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대명에서 확대명 이런 표현까지 나오던데 이거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떤 의미냐면 제가 눈에 얘기를 했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윤석열 정권이 국정기조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국가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바로 세울 수 있는 정당이 선명 야당으로서 민주당이고 민주당의 단일 대우로서의 전선을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고 거기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당원들을 바라볼 때 이재명 대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 번 나와서 민주당의 힘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염원이 담긴 전당대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다른 후보들 예를 들면 당대표에 이인영 의원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거기는 안 나온다고 이미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두관 의원은 나올 거로 보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경선체제가 될 수도 있다? 경쟁체제가 될 수도 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후보가 나오는 사람들의 자기의 정치적 결정과 추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군가에 의해서 작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두관 전 의원님께서 대항 대표로서 출마하겠다고 해서 선언하고 나오면 당연히 경선이 되는 거고 그것을 판단했을 때 아니라고 하면 단독후보로서 또 결정될 수 있는 거고 그건 좀 시간이 남아 있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방통위점 사안 좀 짚어보죠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이번 주 출신하시는 거죠? 내일 아마 탄핵보고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직무 정지가 되잖아요 예전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처럼 김홍일 현 방통위원장도 탄핵안 처리되기 전에 자진사퇴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을 떠나서 결국은 그러한 사퇴를 하겠다라는 것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유법성 그동안은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유지해야 했다는 것에 대한 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만약에 현 여권에서 다시 김홍일 위원장의 사식서를 받고 새로 임명을 해서 그래서 이제 mbc 박문진 이사의 교체를 시도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방통위원장이 중요한 자리입니까 방송과 통신 미래의 먹거리까지 다 연관된 그러한 가장 핵심에 있는 유원장인데 그전에 이동관 위원장도 그런 행태를 보인 거 아니겠어요 자신들의 유법성이 드러나니까 사퇴를 하고 김홍일 위원장도 그렇게 사퇴를 한다고 하면 이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방통위 체제를 2인 체제로서 위법하고 불법하게 유지됐다라는 것을 그대로 자신들이 자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